계속 묻어 계속 묻어 와 잘한다 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먹으라고 왜 이렇게 왜 아 소름까지 빌하는데 뭐 할까 저 집 닫을게 안녕 역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쳐볼게 빠이빠이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엄마 엄마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어떡하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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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까워 저렇게 맛있을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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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엄마 새윤아 응? 나 한입만 진짜 딱 한입만 아 저에게 뭐하는 스토리인데? 딱 한입만 진짜 딱 한입만 그래 음! 잘 먹자! 잘 먹자! 야! 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먹으라고! 어? 아 나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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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오! 음! 음! 아! 어! 어떡해! 어! 다 묻었어! 어떡해! 아! 어떡해! 아! 아! 이게 안돼! 아! 계속 받아! 아! 아! 왜 계속 나오는거야 왜 안없어져 진짜! 아! 왜 안없어지는거야 진짜! 아! 왜 안없어지는거야 진짜! 아! 아! 왜 안없어지는거야 진짜! 계속 나오는데? 아! 엄마! 아 제발 제발 쌍쌍바 잘 느끼게 해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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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겠지? 뭐야 왜 이렇게 왜 아 소름까지 빌었는데 아 어떡해 쌍쌍바 아 진짜 아까 전에 황챙이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아 진짜 두고 봐 이거는 우리 꼭 먹고 말 테다 재윤아 한입만 야 야 어 진짜 야 너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도 못 했잖아 야 야 진짜 내가 녹아줘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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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채민 진짜 아 녹았어 아 녹았어 야 살랑거면 왜 진짜 많아 아 진짜 황채민 아 진짜 아 어떡해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안녕 야 야 야 괜찮아 아악! 아악! 그래! 나 항상 끝낼게! 응! 짜증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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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을 좀 먹어야지! 맛있겠다! 아! 맛있겠다! 얼른 먹어야지! 뭐야! 어? 이거 왜 안 따져? 아! 진짜 안 따지네! 아 몰라! 그냥 안 먹을래! 너 여기서 뭐해? 어? 살만이! 이거 먹을래? 아! 나 진짜 이거 안 따진단 말이야! 그래! 뭐야! 가위를 가지고 다녀? 응! 여러분도 쓰지! 아! 뭐야! 나도 가위 살걸! 아! 진짜! 아! 대박! 아! 나도 가위 살걸! 진짜! 아! 진짜 가위를 안 사가지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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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찍혀?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!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!